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그간 사업 실적과 연동에 지급해온 특별 보너스를 올해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임직원들의 기대감도 컸는데요. 최근 인사제도 개편으로 불거진 MZ세대와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통상 1월과 7월, 12월에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기본 성과급을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적 호조를 달성하면 연말에 특별 상여금이 지급돼 왔습니다. 메모리 초호황이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직원들에게 주어진 기본급 400%의 특별 상여금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는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반도체 실적 고공행진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과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부를 대상으로 기본급 300에서 500%의 특별 상여금이 내부적으로 기대돼 온 배경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 4분기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달에도 줄 계획이 없고 다음 달 지급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 임금교섭에서 특별 상여금 협의가 오갔다는 소식도 내부적으로 확산됐지만 노도 측은 부인했습니다. 올해 초 성과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 불만이 제기됐던 터라 제2의 성과급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런 논란을 의식해 삼성전자가 직원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이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성과 보너스를 내년에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쏟아붓겠다. 최근 삼성은 절대평가 확대와 동료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인사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MZ세대들은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특별 상여금 등 성과급 지급 기준과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